의사 단체들은 의대 정원이 갑자기 늘어나면 의사를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워진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지난해 의대 교수 1명이 학생 1.6명을 가르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나올 정부 대책에서 교수 증원까지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의사 단체들은 갑자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경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의사를 양성하는 데 대학 교육과 인턴, 전공의 과정 등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그 과정에 드는 비용과 인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어난 학생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전국의대 전임 교원과 학생 수를 보면, 교수 1명이 평균 1.6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보다 교수가 더 많은 곳도 6개 교회에 이릅니다.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부 발령 교수 이외에 병원장 발령, 총장 발령 교수까지 따지면, 교수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립대 의대나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7개 교는 입학 정원이 50명에 못 미치는 이른바 미니의대로 통하는데,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의사단체는 교수 1명이 환자 진료와 연구, 학생 지도를 도맡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교수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자 진료에 진짜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병원 수익을 올려야 그 돈이 흘러서 학생 교육에도 들어가요. 논문 써야죠, 연구해야죠. 병원에서 환자 더 보라고 그러지.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갖다 놓으면 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의과대학 교육이.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사 양성이 중요해진 가운데, 의대생뿐 아니라 교수 증원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